하나 둘 셋 튼쳐! 안녕하세요 튼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 둘 셋 상큼 네 귀엽게 네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요즘은 상남자의 유행이잖아요 상남자 보자 한번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일급 밀때는 일했죠 일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장난기 있게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네 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네 왼쪽입니다 네 한층 더 여유가 생겼네요 자 심장 놓고 하나 둘 셋 네 자 정면 네 자 오른쪽 가만 보고 오른쪽 네 좋습니다 파이팅! 자 그렇죠 네 정면 자 오른쪽 네 좋습니다